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지금 고1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듣기 해설 강의하려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정답률 보면서 이번 시험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1번부터 14번까지 모두 영어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잖아. 원래 10번까지는 한글 선지로 쭉 구성이 되다가 11부터 17번까지는 영어선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11번부터 원래 정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4개 문항이 우리 80% 이하인 것들만 지금 소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좀 유형들이 좀 겹치는 양상이 있어요. 11, 12번 짧은 대화문의 응답으로 우리 마지막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골라야 되는 유형이고요. 13, 14번도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인데요. 얘는 긴 대화문이야. 그래서 우리 짧은 대화문과 긴 대화문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같이 해설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인데요. 11번 정답률 63%였었고요.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짧은 대화문은 이렇게 3번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짧다 보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주어지다 보면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 근데 짧은 대화문은 3번의 대화로 끝이 나다 보니까 전체 내용 중에 딱 일부분이 안 들렸는데 그 부분 때문에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문장을 모두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는 유형이었고요. 자 지금 성우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여자가 I easily catch a cold these days. 자 여기서 catch a cold라는 요 표현은 감기에 걸리다. a cold 이렇게 cold를 셀 수 있는 어를 넣어서 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감기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감기에 요즘 쉽게 걸린다. that's too bad. 자 우리 요런 표현은 안타깝네 안됐네 뭐 요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it's a good idea to keep some moisture in your room. 자 moisture 이라고 하면 우리 뭐 그 moisture cream 우리도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분을 방에다가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 촉촉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요 말에 대한 응답을 골라줬어야 돼. 여자가 oh how does that relate to a cold? 자 여기서 relate to라는 표현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 이라는 거는 앞에서 촉촉하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했던 그것과 감기가 무슨 관련이 있냐. 요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의문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가장 적절했던 건 1번이고요. if it's too dry inside. 자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너무 dry 하면 moisture의 반대말이지. 그래서 우리 실내가 너무 dry 하면 you can easily get a cold. 그럼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요렇게 관련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1번이고요. 이번에 when you cough. cough 하는 게 뭐지? cough는 기침이지. 네가 기침을 할 때 you should cover your mouth. 입을 가리라고.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연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은 됐으나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you need to wash your hands not to get a cold. 자 우리 지금 요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된다? 어 뭔가 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하고 있기는 해. 근데 마지막에 물어봤던 질문은 앞에서 네가 얘기했던 거랑 감기가 무슨 관련이야? 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요거는 무관하죠. 자 그 다음 4번에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yourself warm. 자 여기서 네 자신을 어떻게 해주는 거? 따뜻하게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해. 요렇게 it's important to 라고 하게 되면 이 to 동사하는 게 중요하다. 요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따뜻하게 해라. 지금 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요 내용은 마지막 말만 들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 중간에 남자가 moisture 요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언급을. 그래서 그 내용을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정답을 골라줘야 됐기 때문에 요런 애들 지금 뭔가 연상은 되지만 다 안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 drinking water can make your skin soft. 물을 마시는 게 여기서는 감기와도 관련이 없어. 너의 피부를 소프트하게 해준다. 감기와도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